능금 음료 능금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환 16지 서유구 3835년경 능금 음료 임금 갈수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가짜란 능금 사과 능금을 사과라고 합니다. 능금을 양에 상관없이 으깨고 대그릇을 받쳐 으깬 능금즙이 아래로 흘러내리기 걸러냅니다. 찌꺼기가 맛이 없어지도록 걸러내요. 은근한 블록즙을 다리면서 자주 저어 주어 눌어붙지 않도록 합니다. 물을 떨어뜨려도 다른즙이 흩어지지 않을 때까지 다진 후 다음 뇌사 사양약간과 사양약간을 넣으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그가 규정에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능금을 어깨에 놓으실 거기를 걸러낸다. 2 걸러낸 즙을 엉글한 불에서 자주 저어 주어 눌어붙지 않도록 한다. 3 물을 떨어뜨려도 다른즙이 흩어지지 않을 때까지 다진다. 4 뇌사와 사냥가를 약간 첨가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뇌사 뇌사 뇌사